그런데 F, B, I가 어떻게 나왔느냐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요번에 강의를 찍으면서 찾아봤습니다 False 이건 쉬워요 힘이니까 힘을 영어로 해서 False인데 그 앞부분 딴 거예요 B가 문제죠 Magnetic Field 이거는 자기장이거든요 자기장 Magnetic Field 어디에도 B는 없어요 어디에도 B는 없는데 왜 자기장이 심볼이 B가 됐느냐 왜냐하면 자기장은 지구도 자기장을 내뿜기 때문에 나침반을 보면 언제나 이 부분 꼭지 부분이 북쪽을 가르쳐요 북쪽은 Noce Noce잖아요 그렇지만 Borel 이건 프랑스 언어인데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북쪽이란 뜻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예전에 전류나 전압, 자기장 이 부분이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낸 개념들이 많아요 자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도 프랑스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이름 붙인 거예요 Borel 북쪽에 그래서 B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I I는 I 전류는 Current는 Current를 쉽게 풀었으면 전자 흐름의 강도예요 전자 흐름의 강도 전자 흐름의 강도에서 얼마나 세냐 세기 강도 Intensity Intensity Intensity라고 하는데 여기서 Intensity I를 따가지고 전류로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른손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오른손 엄지 검지 세번째 손가락 이렇게 쫙 피면은 90도로 피면은 FBI 총 빵이야 빵이야 FBI F 힘의 방향 B는 자기장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요 N에서 S로 가요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I 전류방향 이거를 메어두세요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퀴